아아악! 아아악! 내가 이거라고 하지? 너 이거는 진짜 형한테 이거야! 야 이거는 야! 이거 너무 했잖아! 내가 지난주에 진돗개 드렸어! 진돗개! 저건 현영은 얘기해줘야 돼! 아 진짜 이해해! 이럴 수가 있냐! 아 얘는 되게 좋아해! 너 또 이럴 수가 있냐 너! 와! 야 이거 괜찮아요? 와 너무 괜찮네! 석철이 형! 석철이 형! 유세총부터 해요? 네! 그래요요? 추워요! 빨리 오세요! 한국 프로야구에서 활약했던 선수 중에 은퇴한 야구선수의 이름 하나 둘 셋! 백인천! 박찬호! 하나 둘! 양양신! 양양신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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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! 야! 야! 형이 입으로 왜 깨나가는 것 같아 양신인데 양신 준혁이 형 이름이 생각이 안다면서 지금 할인이었어요 상체를 함부로 왔습니다 형수님한테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인간제로 대결로 갈게요 아시죠? 서로 공격하는 겁니다 아 이거 정말 버릇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라 주머니에 손 좀 넣을게요 형 동상정도는 참아야죠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 아 하나 둘 셋 이게 아니었구나 태연아 미안하다 안아줘 종민아 안아줘 형 한 병 다 버릇때까지 가죠? 종민아 제대로 안아줘야 돼 야 이게 트레이드 간다 이제 트레이드 간다 자 바로 가십시오 뭐 할까요 종민아 저는 두개를 추천합니다 그래 알았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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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봤나 이거? 야 뭘 봤나 시발 벗자고 시발은 안되지 태연아 발 시렵지 아 양말이 있잖아 안에 양말이 있잖아 형 어 그래도 양말 벗어도 되네 그렇지 그게 낫지 그게 낫지 그게 낫지 형 형 종민아 양말 두개야? 동장군이 헌대는데 동장군이 헌대는데 동장군이 헌대는데 동장군이 헌대 자 다음 게임은 다음 게임은 서바이벌 가위바위보 갈게요 좋습니다 파이팅 스타일링 시작 일단 갈 수 있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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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 자 앞에까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af 안녕 잠시만요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내가 만회해 줘야 돼 승우 형 가위만이 낸다 가위만이 낸다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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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으로만 맞게 하세요 미안해 승우 전에서 승우 괜찮아? 아까는 기분 좋은 웃음이었는데 지금 실수한 웃음이야 유연해져 열심히 뛰어 괜찮아? 퇴 .... 또 해지 음성력 fancy 간절히 햄